아, 이거 치가 나면 그대로 골라야 되네. 정답 영상 공개합니다. 누나는 오늘 만큼 맞힐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 어떻게 섭외했지? 여기 되게... 아니, 근데 어쩐지 1층이 바닥에 있었어. 엄청 잘했어. 이미 완벽한... 봐봐. 나도 선풍기 저거 봤었어. 어디서? 여기 위에 붙어있는 거. 먼지 꽉 있더라고. 허용한 흔적이. 어쩐지. 이거 너무해, 이거 너무. 디테일이 엄청나던데? 맞아, 맞아. 디테일이 별로 신경도 안 했지. 진짜 같았어. 느낌이. 와, 대단하네, 대단하네. 대박. 대박이다, 여기. 잘했다, 잘했다. 잘 꾸몄다. 뭔가 개조들을? 안 쓰니까. 오, 느낌이 나요. 와, 여기는 진짜 감독 같았어. 와, 여기는 잘 만들었어, 여기도. 근데 이거는 모르겠더라고.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로. 아니, 그 끈적임도 완벽했다니까, 테이블이나 이런 메뉴판. 이거는 가짜네, 이렇게 보니까. 아, 여기 이상해, 여기 이상했어. 그래. 이름도 저것도 약간. 이게 우리의 감성이 있어. 그 감성으로 맞췄더라고, 딱. 그래, 이거 지하철 발판. 너무 특이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또 이런 거 보면. 아니, 미달이? 맛있었어. 아니, 비주얼적으로 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와, 막내 작가니까. 아이디어 좋다. 야, 저걸 만들었구나 그랬어. 그래, 이거 지하철 내가 말했잖아, 지하철. 와, 진짜 미쳤다. 와, 진짜 지하철에서 봤다니까. 진심? 아니, 지하철 건 아니지. 패턴이, 철자재 스테인리스 패턴이 내가 밟고 다니는 지하철인 거야, 딱. 무늬가. 저거 어떻게 만든 거야, 저거? 너무 맛있던데. 와, 대박이다, 여기. 너무 맛있던데. 와, 너무 맛있더라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더니 유재석 오빠는. 진짜? 진짜 갔어? 언제 간 거야? 어제? 우와. 이렇게까지 할 거야, 진짜. 직접 갔다고? 벤자리 잡으러? 이야, 진짜 놀랐다. 이게 벤자리구나. 이렇게까지 했다고? 대박. 이곳에 도와주실 것과 그리할들이 치켓을 하는 것과 같이 있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